아, 잘못됐다, 이거. 저거 타고 가요? 사람이 없어가지고 VJ와 딱 두 분 간 들어가시니까 라비 씨도 좀 틀려주셔야 돼서. 와, 진짜 무인도네, 완전히. 야생각 울리지 않는 휴대폰은 지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려줘! 대충 아침 9시 끌려가고 있다. 연두부를 세 번 푸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. 내가 많이 잘못했나? 휴대폰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다. 너무 춥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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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